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에서는 아마존을 비롯한 대기업들이 대량 감원 태풍을 몰아치고 있는 반면에 중소업체들은 여전히 채용 열풍을 보이고 있어 강력한 고용 지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당초의 2배인 만 8천 명이나 해고할 것으로 수정 발표하는 등 지난 한 해 15만 명 이상 감원한 반면 전체 민간업체에서는 예상보다 2배나 많은 인원을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혜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고용시장은 전반적으로 강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대기업과 중소기업, 업종별로는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에서는 수천 명, 수만 명씩 무더기로 해고하고 있는 반면 전체 민간업체들에서는 예상을 뛰어넘는 채용 열기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상거래의 공룡인 아마존은 당초 밝혔던 1만 명보다 거의 2배인 1만 8천 명을 해고할 것이라고 5일 수정 발표했습니다. 아마존은 전통적인 온라인 상거래와 배달 분야가 아니라 그로서리 스토어인 아마존 프레시, 무인 컨벤니언 스토어인 아마존 고 분야에서 대부분 감원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고객관리 소프트웨어 클라우딩 서비스 업체인 세일즈포스는 전체의 10%인 7천 명을 감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02년 한해 테크업종 9만 7천 명, 자동차 업계 3만여 명을 비롯해 대기업에서만 15만 명 이상 해고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중소업체를 중심으로 하는 민간업계에서는 예상을 뛰어넘는 많은 직원들을 계속 채용하고 있습니다. 민간업체 페이로를 집계하고 있는 ADP에 따르면 12월 한 달간 23만 5천 명의 페이롤, 봉급자들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11월에 12만 7천 명보다 근 2배나 급증한 것이고 경제분석가들의 예상치 15만 3천 명을 훨씬 웃던 겁니다. 특히 연방준비제도가 물가를 잡기에 고용과 임금 상승을 억지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으나 민간업계에서는 이를 일축하고 채용을 늘리고 있는 것이어서 놀라움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민간업체들의 12월 고용을 보면 서비스 분야에서 거의 대부분인 21만 3천 명에나 채용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레저 호텔 식당 업종에서 12만 3천 명을 고용해 가장 많았습니다. 프로페셔널 비즈니스 업종에서 5만 2천 명을 고용했고 헬스케어와 교육에서 4만 2천 명을 늘렸습니다. 반면에 교역과 수송, 유틸리티에서는 2만 4천 명을 줄였고 재정활동에서도 1만 2천 명을 축소시켰습니다. 생산 분야에서는 건축업에서 4만 1천 명이나 늘렸으나 광업에서 1만 4천 명을 줄여 이를 합해 2만 2천 명을 증원했습니다. 민간업계 고용에서도 향후 경기 흐름을 반영해 업종별로 큰 차이가 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련입니다.